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전북여성장애인연대와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WBC 복지TV 전북방송은 사단법인 전부여성장애인연대, SS엔터테인먼트, 시니어모델그룹 ES, K뉴스, 마켓어브, 뉴스팔 등 각 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단체는 복지TV 전북방송과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과 행사 참여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태훈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장애인 인권신장과 소외계층 대변은 물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